주요 7개국 정상들이 러시아 동결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올해 500억 달러, 우리 돈 약 69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G7 정상들은 현재 시간 13일 이탈리아에서 개막한 G7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. 이들 정상은 동결자산을 직접 처분하는 데 따르는 법적 문제를 고려해 동결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담보로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러시아 측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유럽연합의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